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모든 종목들, 힌트들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또 내 포트와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전화번호 023153-2611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적어서 전해주시면 저희가 한 분 한 분 꼼꼼하게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가 유튜브로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라이브,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들어오셔서요. 댓글로도 저희와 소통할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저희 노란톡방 입장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여러분들의 핸드폰으로 카메라 어플 켜셔서 가져다 대시면요. 영어로 된 링크가 올라오게 될 건데요. 영어 링크 한번 클릭하시면 노란톡방 입장할 수 있는 링크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참여코드에 있습니다. 2022번 클릭하셔서 함께 노란톡방 참여해 주시면 저희가 오늘 방송에 진행되는 모든 희둔 종목들, 종목명, 방을 통해서 모두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말 주식구조대 출발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정말 증시 말 그대로 살벌했습니다.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미증시부터 세계 경제 전반 전반에 걸쳐서 모든 증시가 꽁꽁 얼어붙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2022년 11월 이후에 국내 코스피 지수 2400선이 붕괴가 됐습니다. 또 삼성전자도 6만 원 아래로 내려오면서 6만 전자의 타이틀까지 빼앗겼는데요. 미국의 긴축에 따른 전 세계 경기 침체, 우리 증시까지 정말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이번 주 증시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아쉬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한 주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증시가 전체적으로 1, 2% 하락이 아니라 4%, 5%라는 어마어마한 하락세가 형성이 되었고요. 특히나 지난 2020년 3월에 코로나 이후로 가장 큰 낙폭을 형성해줬던 미국 증시가 이것을 증명하듯이 우리나라 역시나 마찬가지로 안타깝게 다시 한번 신저가를 기록하게 되는 이러한 포지션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 시점에서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감이 지금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6월달, 우리가 일주일 전, 2주일 전에만 말씀을 드렸었던 내용 중의 하나가 뭐냐면 결국에는 이 빅 이벤트들이 질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들만 잘 헤쳐나간다면 분명히 남은 6월달 그리고 2022년 하반기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예측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보다 더 높게 발표가 되었고 그로 인해 가지고 이제 소위 말해서 6월달 FMC에서 부랴부랴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이러한 단행을 실시하는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먹히지 못했다라는 거죠. 다음 달까지 역시나 마찬가지로 바로 0.75포인트 추가 인상일 진행을 할 것이다 라는 파월의 의장이 지금 발언을 했던 부분들을 통해서도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라는 굳건한 의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시장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지 않는 부분들이 현재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감을 만들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중요한 것은 일단은 지금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계속해서 단행을 하게 됨으로써 올해 기준으로 미국의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시점보다 훨씬 더 높은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해야 된다라는 이러한 지금 현재 발표가 나오고 있고 그로 인한 우려감이 어떻게 보면 이제 간밤에 뉴욕 증시를 조금 혼조세로 만드는 그러한 가장 주된 유인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우지수가 혼조세를 보였고 S&P나 그리고 소위 말하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상승폭을 보였지만 정거래일날 하락에 비해서는 크게 반등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우리는 조금 예측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위험했던 부분들이 끝났기 때문에 바로 반등을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눈치보기가 형성될 수 있는 한 주이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추가적으로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할 텐데 일단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차트의 움직임이 뭐냐면 바로 위에가 코스피고 그리고 아래가 코스닥의 지금 현재 일봉상의 올해의 흐름을 지금 만들어 놓은 상황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타깝게 2400포인트 그리고 781포인트를 이탈을 하게 되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그래도 다행스러운 부분들이 뭐냐면 일단은 전거래일날 즉 지난 금요일날에 미국 증시가 크게 급락을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 역시나 마찬가지로 영향을 받아서 장 초반에 눌렸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저는 좀 생각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자세히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양지수 모두 물론 종가 기준으로는 마이너스로 끝났습니다. 마이너스로 그렇죠? 마이너스로 끝났는데 종가 기준으로는 지금 현재 캔들의 색깔이 무슨 색깔이 나왔습니까? 빨간색이 나왔다라는 거.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주셔서 다음 주를 지켜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 빨간 볼을 보였다라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하는 기술적인 반등이 하루 이틀로 끝날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도 최소한 코스피가 2,400포인트까지 떨어졌지만 밑에서는 누군가는 매집을 하려는 물량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지난 금요일날 아쉽게 외인들의 매도세 물량들이 출현이 되면서 추가 상승을 지금 짓누르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개인들 그리고 기관들의 매수세가 포착이 됐기 때문에 이 흐름이 얼마만큼 연속적으로 지수를 끌고 올라갈 것인지를 이제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매달 얘기를 지렸지만 전체적으로 월 초반 그리고 월 중반 월 후반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눌렸다가 반등해주는 포지션들이 항상 연출이 되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눌렸다가 반등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조금 지켜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매달 초에 아시는 것처럼 소비자 물가 지수를 비롯한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다 보니까 그로 인한 조심스러운 예측이 형성이 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불안감이 형성되다 보니까 통상 월 초에 눌리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소위 말하는 이러한 이벤트들이 지금 대부분 마무리가 됐습니다. 간밤에 미국 같은 경우에도 빅 이벤트가 하나가 있었어요. 뭐였냐? 바로 선물 옵션 동심환기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주에 선물 옵션 동심환기일이 있었고 미국도 바로 선물 옵션 동심환기일이 있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는 잘 마무리가 됐다라고 지금 현재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뭐예요? 올라갈 수 있는 즉 적어도 추가 하락을 부추킬 만한 악재성 재료가 지금 당장 나오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물론 좀 전에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앞으로도 여전히 우리가 긴 터널을 앞두고 있는 것도 분명해요. 근데 현재 우리가 지금 달리고 있는 터널은 일단은 나왔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터널이 언제 또 나오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그 긴 터널은 나왔기 때문에 적어도 6월달 남은 셋째 주, 넷째 주에는 조금이라도 더 회복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물론 이제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하게 되고 1호 부분들을 인해 가지고 경기가 지금 침체가 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있지만 적어도 최소한 다음 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예측과 분석일 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추가 눌림보다는 회복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있다라는 것을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쉽지 않은 상황이고 분명히 쉽지 않은 과정인 것은 분명해요. 그리고 아쉽게 제가 사실 예측을 했었던 부분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적어도 지난 5월달에 형성이 되었던 저점권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빠르게 회복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드렸었지만 안타깝게 이번 주에 저점권을 계속해서 이탈을 하게 되면서 지난 금요일 날 결국에는 신저가를 기록을 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역시나 지수 상승을 견인할 만한 주도주 업종과 섹터들이 여전히 부재하다라는 것 특히나 삼성전자가 결국에는 지금 현재 5만 원대까지 떨어졌다라는 부분들이 조금 전반적인 투심을 위축시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외인들이 상당히 큰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외인들의 매도세가 지금 반도체 쪽에 조금 많이 집중이 되어 있다라고요. 그래가지고 전반적인 투심이 위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외인들의 수급도 다음 주에 한번 지켜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종목은 반드시 만들어지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물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은 내 계좌는 내 포트는 여전히 엉망이고 멍들어 있지만 그중에서 올라가는 종목군들과 섹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주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좀 드려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주식을 하는 객관적인 목표가 뭐겠습니까? 결국에는 수익을 창출해내기 위해서고 그 수익을 창출해내기 위해서는 짧은 시간이 필요하진 않아요. 조금 긴 시간이 필요하더라고 저는 얘기를 드려요. 지난주에도 얘기 드렸죠. 주식은 뭐와 같다? 달리기. 그중에서 단거리가 아니라 마라톤 같이 장기 레이스를 조금 펼치시면서 분석을 하시고 예측을 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은 내가 오르막길을 지금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는 거고 뛰어가고 있는 거고 어느 정도 오르막길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조금 더 높은 오르막길이 있을 뿐입니다. 이 오르막의 정점에는 결국엔 내리막이 있다라는 거고 예전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산이 높으면 그만큼 골짜기도 깊다라는 거 이것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부분들은 힘든 부분들은 이제 거의 다 지금까지 잘 버티셨기 때문에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진짜 힘들다. 그러면 소위 말해서 수익의 맛을 보는 재미를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략했었던 종목군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상승을 보였고 실질적으로 상승폭을 키웠던 종목군들이 정말 많이 포착이 되고 있어요. 특히나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그 단기적인 반발성으로 인해서 변동했던 종목군들이 이렇게나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뭘까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교육해드리고 그리고 계속해서 공략해드렸던 종목군들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노터스 같은 경우에는 무려 460%라는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노터스의 빈자리를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노터스가 상한가를 가고 떨어지는 시점에서 다른 종목군들이 그 노터스의 빈자리를 메꿔주고 있다 얘기를 드렸었죠. 그 중심에 가온칩수도 있었고요. 미코바이옴에도 버킷스튜디오 등등 지금 현재 상한가를 기록하는 종목군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어차피 시장은 지금 시점에서 개별주의 위주로 갑니다. 그러면 개별주 중에서 어떠한 종목, 어떠한 섹터들이 움직이는지만 우리는 공략하면 돼요. 그런데 그 움직이는 종목군들, 섹터들을 공략할 줄 모르겠다.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면 오셔서 뭐 하시면 돼요?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안타깝게도 장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실시간 대응을 해드리지 못하지만 이 노란톱방에 입장하신 분들은 장 중 실시간 대응까지 그리고 종목군들에 대한 힌트뿐만이 아니라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떠한 대응까지도 저희가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따가 더 보여드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승하는 종목군들을 공략을 했었을 때 수익이 났는지 안 났는지 생생한 후기도 보여드릴 거예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이렇게 해서라도 일단은 지금 이 힘든 장을 버텨내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저희가 힘을 드리고자 이렇게 좋은 종목군들 선별해서 언급드리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난주에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 드렸던 히든 종목군들 그리고 야간에 교육해 드렸던 종목군들도 보시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들어오셔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들어오셔야 되는지 한번 우리 이윤주 아나운서 불러보도록 할게요. 저희 박영근 대표님과 이렇게 전반적인 증시 흐름 먼저 살펴봤습니다. 정말 누구여도 현재는 어려운 장세가 아닐 수가 없는데요. 하지만 박영근 대표님이 픽해 주신 종목들 누적 수익률을 봐도 알 수 있지만 정말 놀라운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당 종목들 받아보시려면 노란톡방에 입장하셔서 종목의 매매값 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가야 되는지 대응 절차까지 모두 받아볼 수 있는데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입장하시면 됩니다. QR코드 들어오실 때 2022 참여코드 있으니까 꼭 유의해 주시고요. 이렇게 어려운 장세에도 대표님의 포트 종목들을 보면 정말 놀라운 수익률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에 화면 보이는 것처럼 노터스 무려 세 자릿수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유메이드 맥스 같은 경우도 100% 이상의 상승률 가져가면서 지금 장세가 정말 겨울인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뜨거운 종목들 모두 모아놨습니다. 노터스 같은 경우는 사실 무상증자 이슈로 6거래 연속 상한가를 가기도 했는데 이렇게 해당 종목의 이슈가 오르기 전부터 대표님이 픽을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좋은 매매가에 들어가셨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실 텐데요. 해당 종목들 여러분 더 받아보고 싶으시면 대표님의 픽을 노란톡방에서 계속 이어가면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상승률 보여주고 있는데 좀 종목들도 개별적으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님. 일단은 저희가 이러한 종목분들을 왜 공략했는지 어디 자리에서 공략을 했는지 매주 교육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종목분들을 자랑하기 위해서 나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왜 이러한 종목분들을 계속해서 보여드리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나와있던 종목분들 중에서 최고점 100%, 80%, 90% 갖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종목분들이 왜 이렇게 수급을 만들어줬는지를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종목이 두 번, 세 번 우리가 소위 말해서 매수할 수 있는 포지션이 형성되는지를 공략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뭘까요? 결국에는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 어떤 종목분들을 공략을 하느냐. 아까도 얘기해 드렸죠. 개별주가 왜 중요하냐라고 얘기해 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추가 상승의 여력이 아직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종목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거의 떨어졌던 종목분들 아니면 상승 후에 눌렸다가 재차 반등하는 시점에서 공략을 했던 종목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다라는 것은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매주마다 이렇게 힌트를 드리고 있어요. 한 종목으로 수익이 났다 끝이 아니라 한 종목으로 수익이 났다고 해도 지금 여전히 추세 상승이 이어지지 못하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상승했다가 다시 크게 눌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러한 종목분들을 다시 두 번, 세 번 공략을 하시라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전체적인 누적 상승률이 이만큼이 나왔지만 다시 또 누적 상승률을 한 주 동안에 봤었을 때는 또 상승이 달라지는 종목분들이 많이 있어요. GSE 같은 경우에도 좀 전에 보셨던 것 좀 50% 상승을 보였지만 지금은 20%예요. 왜 20%가 만들어졌는지를 제가 얘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지금 좀 전에 보셨던 코이즈도 역시나 90%대 상승을 보였는데 여기는 20%라고 했죠.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매주 이렇게 힌트를 드립니다. 저희가 얘기해드렸던 종목분들만 저희는 계속해서 공략을 해요. 올라갔기 때문에 매집을 하라는 게 아니라 올라갔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다가 넣어놓고 눌렸을 때 소위 말하는 선침해를 통한 공략을 하시라는 거예요. 물론 많은 종목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종목분들을 공략했지 사실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지금 저희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어느 시점에서 공략을 했는지를 잘 고민하시고 잘 판단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는 종목분들을 어김없이 주인공으로 만들어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노토스도 실질 이만큼의 급등이 나오면서 무려 400%가 넘게 올랐죠. 그죠? 저희 언제 잡았습니까? 여기서 잡았어요. 이미 한 차례 올라갔기 때문에 뭐를 하는 거예요. 매수를 하시라는 게 아니라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관심을 갖는 거죠. 관심. 그리고 눌렸기 때문에 이때 뭐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매집하는 거예요. 이때. 실질적으로 저희 노란톡방에 계셨던 분들에게는 저희가 다 뭐 해드렸어요? 사인 드렸었죠. 그리고 이만큼의 급등을 형성해 주었습니다. 안타깝게 이후에 눌렸던 포지션이 형성이 되었을 때도 그 빈자리를 메꾸는 종목분들은 어김없이 나와요. 왜? 여기에서 관심을 가졌던 소위 말하는 이 수급들이 다른 쪽으로 또 가기 때문이에요. 왜? 지금 시장이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종목분들이 또 이렇게 다른 쪽으로 붙어지게 되면서 이렇게 큰 급등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가온칩스도 이번 주에만 70%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아시겠지만 가온칩스 지난주에도 보여드렸어요. 지난주에도. 그렇죠? 저희가 올라갔기 때문에 뭐 한다고 그랬어요. 관심 있게 보고 떨어졌기 때문에 뭐 한다고 했어요. 공략한다고 했죠. 그래서 일주일 전에도 얘기를 드렸습니다. 일주일 전에도. 이러한 종목분들이 한번 지지받고 반등하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하게 갑니다. 정보점 돌파하니까는 추가적으로 터졌죠. 거래량이 어떻게 돼요? 동반되면서 추가 상승을 이끌었다는 겁니다. 찾아보면 이러한 종목분들 많아요. 그리고 이러한 섹터들 많습니다. 이 종목의 특징이 뭐예요? 신규 상장주죠. 요즘 신규 상장주들 핫한 종목분들 엄청나게 많죠. 마찬가지예요. 정 공략할 게 없으면 신규 상장주라도 보세요. 올라갔을 때가 아니라 올라갔다가 눌렸을 때. 물론 떨어질 수도 있겠죠. 떨어질 수도. 하지만 그 떨어지는 과정에서 제가 매번 얘기 드리죠. 이유. 왜 이게 이렇게 움직였는지를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그 이슈가 뭔지. 그러면 결국에는 매번 이유는 세 가지 중에 하나라고 얘기 드렸어요. 상승을 하던 하락을 하던 종목에 대해서 변동을 보이면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슈죠. 뭔가 호재시형 이슈가 나왔던지 악재성 이슈. 즉 뉴스로 인한 변동성을 우리는 첫 번째로 찾아볼 수 있어요. 좀 전에 얘기 드렸던 노터스가 급등하게 된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무상증자였듯이 똑같이 급등하는 이슈가 있을 거고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급락하는 종목분들도 역시나 뭔가 이슈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발표가 되는 상황들이 있겠죠. 그게 아니면 두 번째는 뭐예요? 역시나 세력. 세력들의 변동성이죠. 변동성. 세력들이 인위적으로 종목분들을 가지고 논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면 돼요. 절대 개미는 세력을 이길 수 없다고 해요. 그렇죠? 왜? 모든 면에서 부족하니까. 하지만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개미도 세력이 될 수 있다고. 왜 이렇게 얘기를 드리냐면은 말 그대로예요.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동향을 잘 봐요. 그리고 그때 똑같이 대응을 하면 돼요. 그러면 세력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도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세력은 아니지만 세력처럼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강조드리는 게 선침이라는 겁니다. 당연히 저희가 공략을 했었을 때 떨어지는 포지션에 잡기 때문에 불안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뒤를 보시라는 거예요. 그 뒤를. 왜? 지금 시장이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시장이라고 얘기 드렸죠. 이번 주에 단기적으로 급락했었던 시장.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시장의 급락. 그로 인해서 동반 하락한 종목군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이럴 때 제가 매번 강조해드리는 게 뭐냐. 과대 낙폭주들을 보시라고. 10% 올라간 종목이 10% 떨어지는 이유가 뭔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러한 종목군들이 그 다음 거래일 날, 다다음 거래일 날 또 다시 10% 그 이상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일단은 지수가 눌리기 때문에 사람들의 수급이 그쪽으로 쏠려요. 근데 지수가 계속 떨어지는 게 아니라 눌렸다가 지지를 받고 눌렸다가 지지를 받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지지를 받을 때 또 움직임들이 다른 쪽으로 갔다가 또 다시 눌리니까 이쪽으로 소위 말하는 순환매가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목군들만 제대로 공략하시고 포트에 담아두시면 된다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을 하셔봤자 달라지는 게 없다는 겁니다. 단순하고 쉽게 바라봐야 돼요. 지금은. 복잡하게 셈을 계산해봤자 머리만 더 복잡해질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리고 쉽게.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얘기 드리잖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이렇게 얘기를 드려도 나는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될지 모른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나 정말 이게 좋아 보이는데. 이러한 매매 방법이 좋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오시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특히나 오늘도 저희가 뭐 해드립니까? 바로 이 방송이 끝나고 난 이후에 저희가 뭐 해드릴 거예요? 강연해 드릴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여드렸던 것들을 저희가 이제는 비대면이 아니라 대면으로 보고 직접 저희가 해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어떻게 입장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강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이 뭔지 우리 이윤재 아나운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정말 신기합니다. 이렇게 얼어붙은 장소에서도 여전히 수익률을 볼 수 있는 종목들 대표님을 통해서 저희가 계속 받아보고 있습니다. 더 많은 종목들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고요. 뿐만 아니라 야간 저희가 교육도 진행을 하고 있죠. 또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저희가 무료 강연회를 엽니다. 대면 강연회거든요. 대면 강연은 2시부터 5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대표님 오늘 누구나 참석이 가능할까요? 네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어떻게 참석하시는지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여기에다가 강연회 참석하시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안내 문자 안내 멘트 보내드릴 거니까요. 진짜 한번 참석해 보십시오. 저희가 지난주에도 얘기를 드렸었어요. 강연회를 저희가 모집을 하고 있고요. 선착순 100분만 저희가 받겠습니다라고 했는데 100분이 넘으셨어요. 저희에게 문의를 주신 분들이 100분이 넘으셔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특별히 20분만 더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끝나게 되면 이 강연회 또 언제 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오래간만에 제가 강연회를 해요. 한 4년, 5년 만에 하는 것 같은데 요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못했던 강연회. 그리고 이제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시장에 대한 이야기가 의미는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건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 겁니다. 전체적으로 왜 힘들어하시는지 그리고 힘들어하신 이유는 사실 하나예요. 뭐겠습니까? 종목. 즉 포트죠 포트. 그래서 저희가 포트 한번 다 뒤집어 드릴 거예요. 정말 내 계좌를, 내 포트를 한번 뒤집어 보고 싶으시다. 그리고 이러한 노하우를 배워보고 싶다. 하시면 오셔가지고 오늘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는 이러한 얘기 없으니까 딱 이번 주만 이 얘기 마지막으로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정말 이런 시장 속에서도 올라갈 종목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짧은 방송 시간 안에 모두 전달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 야간 교육이나 이런 대면 강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당 종목들 혹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 대표님과 함께 나눠보고 또 풀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노터스와 같은 높은 상승률 보여주는 종목들 앞으로도 꾸준히 나와줄 수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도 오늘 두 개에서 세 개가 되는 종목들 여러분들께 공개해 드릴 건데요. 오늘 준비해 주신 종목도 저희가 제2의 노터스 이 정도까지 기대해 봐도 좋을까요, 대표님? 충분히 가능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뭐 어차피 저희가 하루 아침에 100%, 200%를 만든 게 아닙니다. 물론 노터스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조금 운도 작용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게 계속 상한가를 갔으니까 무려 6거래 연속으로 상한가를 갔던 것처럼 이러한 종목분들 얼마든지 우리가 발굴해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뭐예요? 물론 노터스를 저희가 1상한가, 2상한가 갔었을 때 공략을 하셔가지고 100%, 200% 말 그대로 그렇게 상승을 보여드렸던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공략을 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무려 400%가 넘는 이러한 큰 상승을 보여주는 시점에서 들어가신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저희가 세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시간 관계상 몇 가지의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종목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송 끝나는 시점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단은 첫 번째 히든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오늘도 지금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저희가 지금 이렇게 준비는 했습니다. 세 번째까지 준비를 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 개를 드릴 예정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방송에서 공개해드릴 수 있는 힌트는 시간 관계상 두 개까지밖에 되지 못하겠지만 이 종목분들 저희가 방송 끝나면 바로 이 노란톡방에다가 바로 공개할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다음 주에도 역시나 야간 교육해드릴 거고요. 다음 주에도 장중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실시간 시황에 대한 흐름, 그리고 전체적인 종목분들의 움직임 함께 저희가 다 이야기해드릴 거니까 오셔가지고 같이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얘기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에서 첫 번째 히든 종목에 대한 힌트를 어떻게 준비했는지 다시 우리 이윤주 아나운서 불러보도록 할게요. 네, 정말 이렇게 어려운 장에서 여러분들을 웃게 해줄 첫 번째 종목 제가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테마주로도 묶이고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돋보이기도 했던 종목인데요. 저희가 요즘은 핸드폰에 카메라가 너무 좋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사진을 많이 찍지만 몇 년 전만 해도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면서 사진을 많이 찍었잖아요. 카메라를 이용해서 사진을 찍다 보면 카메라 안에 어떤 메모리 카드를 넣어서 저희가 사진이나 영상을 저장하고는 하죠. 그거를 저희가 땡땡 카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종목의 첫 두 글자, 그 땡땡 카드와 동일한데요. 이 정도 힌트 드렸으면 좀 이해하셨을까요? 사실 조금 더 힌트를 드리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얘기를 했었던 것처럼 여기에 대한 부연 설명을 제가 조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첫 번째로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전에도 얘기 드렸던 것처럼 태양광 관련된 종목군들이 요즘에 그래도 조금 소위 말해서 각광을 받고 있어요. 즉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는 거고 최근에는 관심을 받았다가 눌렸습니다. 그죠? 태양광 관련된 섹터들은 계속해서 바라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당발성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신정부도 계속해서 원전 쪽에 대한 이슈도 있지만 그와 더불어서 지금 현재 소위 말하는 신재생에너지 쪽에 대한 관심을 계속해서 부각을 할 수 있는 이슈들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관심도가 차트를 통해서도 확인이 되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소위 말하는 신재생 뭐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던 이런 섹터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힌트를 드리자면 세 글자짜리입니다. 세 글자짜리. 세 글자짜리 중에서 두 글자, 앞에 두 글자에 대한 힌트를 줬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카메라를 찍을 때 그리고 핸드폰에다가 무슨 카드를 인식을 해가지고 그걸 통해 가지고 소위 말하는 메모리를 우리가 저장을 했었던 그 카드의 앞에 두 글자가 이렇게 있고요.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한 글자를 합치면 되는데 결국에는 이게 다 뭐냐면 이니셜이에요. 이니셜. 영어, 이니셜. 그래서 영어, 영어, 영어. 이렇게 합쳐진 세 글자짜리. 오늘의 첫 번째 힌트 종목이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인 차트의 움직임들이 어때요? 딱 상승을 보였다가 눌렸고 여기서 지지를 받아주느냐, 안 받아주냐. 이것만 보면 돼요. 즉, 손절가는 짧게 잡습니다. 하지만 수익은 조금 더 크게 잡는다는 거죠. 매번 저희의 모티브는 뭐예요? 손절은 짧게, 수익은 길게요. 1%, 2%, 3%, 5%도 수익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거보다 그 이상의 수익 창출을 위해서 항상 그러한 종목군들을 공략을 해요. 적어도 내가 시원하게 2천 원대 있지만 3천 원대까지 갈 수 있는 종목군들을 공략하게 됨으로써 내가 5%, 10% 먹었다고 해서 불안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15%, 20% 그 이상까지도 기대를 하게 만드는 그러한 종목군들을 공략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공략 자리를 사실 많은 분들이 몰라서요. 그래서 그런 공략 자리가 딱 만들어져서 이렇게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으로 가지고 왔고 실질적으로 이번 주 좀 전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지수가 떨어졌던 시점에서도 지금 현재 소위 말하는 바닷권 지지선을 보여주고 있죠. 추가 하락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추가 하락이 없다라는 것은 적어도 여기에 아까도 얘기 드렸죠. 누군가는 받아 먹는 물량들이 지금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 손절을 잡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소위 말해서 여기까지에 대한 상승 기대감을 가지고 보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미 벌써 이 종목에 대해서 힌트를 이만큼만 드렸는데 공략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정답 맞추신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오셔가지고 이 종목 분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어떨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다음 주에는 이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떻게 입장하셔야 되는지 우리 이은주 아나운서 다시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첫 번째 히든 종목 먼저 살펴봤는데요. 실시간으로 많은 분들께서 함께해 주시고 계십니다. 또 해당 종목의 정확한 종목명도 지금 노란톡방에서 이미 공개가 됐는데요. 아직 좀 모르겠다, 헷갈리다 하시는 분들 어서 들어오셔서 해당 종목 어떤 건지 확인해 보시고 또 실시간 매매 전략까지 모두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아래 하단에 QR코드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핸드폰으로 해당 QR코드 갖다 대면 저희 링크 뜨거든요. 링크 통해서 노란톡방 참여해 주시면 앞으로 어떻게 매매해야 되는지 전략까지 저희가 끝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유럽연합의회에서 원자력 발전을 녹색 분류 체계에서 배제했다는 소식에 해당 종목이 급등하기도 했었죠. 해당 종목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한번 해당 종목 정리하고 다시 돌아올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저희 주말 주식구조대 박영근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말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는 많은 종목들 저희가 오늘도 히든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힌트 드리고 있는데요. 현재 실시간으로 많은 분들 함께해 주시고 계십니다. 노란톡방에서도 반가운 인사글들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저희가 첫 번째로 공개해드린 종목, 종목명까지 저희 노란톡방에서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사실 이렇게 대표님과 매주 함께하는 토요일 아침 기다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뒤에 나와 있는 수익률만 봐도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저희의 정말 대표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노터스 460% 이상의 수익률을 보여줬고요. 가온칩수도 70%에 가까운 수익률을 내면서 정말 어려운 시장 가운데서도 많은 분들께서는 상승 흐름 유지해 주고 계십니다. 좀 다른 종목들도 저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대표님? 자, 일단은 저희가 노터스 얘기만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노터스 같은 경우는 이제는 소위 말해서 눌리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종목군들을 계속해서 공략을 해야 되겠죠. 즉, 계속해서 우리가 선 반영이 될 수 있는 종목군들을 공략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실질적으로 아까도 제가 얘기를 드렸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두 번, 세 번 공략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꾸준히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어저께죠. 어저께 바로 공략해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종목 GS입니다. 자, 아시는 것처럼 이미 상승률을 몇 차례나 보여드렸던 종목이에요. 과거에도 지금 저희가 이때 공략을 해서 100% 넘는 상승률을 보여드렸고 자, 그리고 눌렸을 때마다 공략을 해서 추가 상승에 대한 수익을 우리가 맛보게 만드는 종목 중에 하나였다. 그리고 전체적인 추세가 이렇게 꾸준히 올라가다 보니까는 사실 최근까지도 그러한 상승의 흐름을 엿보였던 종목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실질적으로 이 종목을 저희가 딱 목요일날 밤에 저희가 야간 교육 때 얘기를 드렸습니다. 목요일날 밤에. 아시다시피 저희가 매주 일주일에 두 차례 야간 교육해 드리는데 그때 이 종목에 대한 공략을 얘기를 드렸습니다. 왜 이 종목을 잡아야 될지, 어떻게 잡아야 될지, 그리고 왜 이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잡아볼 수밖에 없는지를 얘기를 드리고 교육을 시켜드렸어요. 자, 하루 전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사실 이렇게 되었을 때 어느 누가 이 종목을 관심 있게 볼까요? 안 봐요. 왜냐? 7천 원에서 5천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단 몇 거래일 만에. 물론 그 과정에서 지수도 동반 하락을 했기 때문에 함께 눌렸던 포지션들이 있었지만은 일단은 과대 낙폭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주 기준으로 소위 말하는 사료주들, 비료주들이 변동성을 보이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소외됐던 종목이었고 그 과정에서 추세선, 이탈하면서 61선을 깨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었었죠. 근데 저는 오히려 이러한 종목권들을 공략을 하셔야 된다고 지난 목요일날 야간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금요일날 반등이 나오면서 그날 하루에만 장중에 몇 퍼센트, 57%가 아닌 24%를 이렇게 만들어줬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 종목 지난 금요일날 보신지 모르겠지만은 시간에 상한가 갔어요. 올라가기 때문에 공략을 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올라가기 전에 공략을 하셔야 이렇게 상승률을 보여주면은 그 보여주는 상승률을 고스란히 내 포트의 수익률로 전환을 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종목이 20%가 갔으면 20%의 수익을 만들어내는 시점에서 공략을 하시라는 거예요. 올라갔으니까가 아니라 올라갔기 때문에 공략이 아닌 관심. 한 박자만 뒤에서 멀리 보시면 돼요. 그리고 떨어졌었을 때 뭐 하면 돼요? 공략하시면 돼요. 아까도 얘기 드렸죠. 이 종목이 왜 떨어졌을까? 단순하게 따지면 한 주 동안 지수가 안 좋았어요. 아시다시피 6월 달에 지금 지수가 계속해서 흘러내렸습니다.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흘러내렸어요. 그러면서 공략을 할 수 있는 포지션이 나왔어요. 왜? 과거에 지지를 받아주었던 이 구간대가 현재 연출이 됐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공략을 하시면 된다라는 얘기를 드린 거예요. 떨어질 수도 있겠죠. 손절은 짧게. 하지만 수익은 길게. 저희의 모티브잖아요. 여전히 오늘 20%가 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30%, 40%, 많게는 70%, 80%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다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까 첫 번째 히든 종목에서도 얘기 드렸죠. 5% 떨어질 수 있지만 20%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을 찾으시라고. 그러한 종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결과를 보시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오셔가지고 교육 받으시면 저희가 이러한 종목군들 다 드려요. 힌트가 아니라 대놓고 종목을 드려요. 아시겠지만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이 방송을 통해서 히든 종목군들을 공개해드리지만 히든 종목 수가 적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타 방송에도 나가는 종목군들을 힌트를 드립니다. 힌트가 아니죠. 이 노란 똑방에는 이번 종목이 뭡니다 대놓고 얘기 드려요. 그리고 제가 이 종목군들 목요일날 나가서 얘기 드렸던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GS입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어떻게 됐는지 보시라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가죠. 신기하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이것을 분석을 하시고 예측을 하시고 그 과정에서 대응을 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종목군들이 지금 시점에서 단기적인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실질적으로 그랬던 후기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다 정리를 해가지고 어디에다가 노란 똑방에다가 다 올려드려요. 그리고 보신 것처럼 이 중에서 급등한 종목군들 섹터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세요. 자 무려 57% 자 6%, 11%, 20%, 4%, 9%, 20%, 27% 자 그리고 11% 자 보세요. 6%, 9%, 7% 그리고 이 종목군들의 공통점이 뭐다? 저희가 이번 주에 이야기를 드렸던 교육해 드렸던 종목군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목군들을 어디서 공략했는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가온 칩수 10%대 이상 왜 상승률을 보여줄 수 있었는지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신 것처럼 차백신, 녹십자 아까 보여드렸던 미코까지 이 삼박자는 제가 꼭 보시라고 했어요. 왜? 원숭이 두창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될 수 있으니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소위 말해가지고 비류, 사류 이 종목군들이 왜 계속해서 움직이겠습니까? 안 끝났으니까요. 원숭이 두창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지금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코로나 확진자에서 늘어나고 있는 시점들도 포착이 돼요. 그리고 그 다음번에 소위 말하는 전염봉으로 원숭이 두창 우리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김없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전, 2주일 전부터 원숭이 두창 쪽 관련된 종목군들 보시라고 방송에서 얘기해드리고 야간 교육에서 종목군들 지정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코라든지 차백신, 녹십자가 이번에 급등하면서 같이 동반 모아는 거예요. 공략을 해서 이렇게 결과물을 얻어드리는 겁니다. 보시라는 거예요. 여기도 미코 있죠. 미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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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백신, 미코, 신송, 차백신, 가온칩스, 가온, 신송, 가온, 가온, 차백신, 차백신. 왜 이렇게 나오는지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올라갔을 때 공략을 해서는 이렇게 큰 상승을 만들기 힘들겠죠. 그런데 보세요. 보여드렸잖아요. 그리고 지금 경험을 하시라는 거예요. 미코, 공구우먼. 공구우먼도 저희가 언제 드렸을까요? 아까 얘기 드렸죠. GSE 같이 드렸어요. 같이. 그리고 공구우먼이 장 초반에 확 떨어졌다가 장중 14%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14%만 잡아요. 떨어진 거에서 공략을 하시라고 하고. 그런데 무려 23%, 하루 만에, 하루 만에 23% 가져가셨대요. 그날 목요일날 제 야간 교육 들으시고. 하루 만에 이렇게. 왜 이렇게 가져가실 수 있을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나도 이렇게 좋은 결과물을 얻어가고 싶은 종목군들을 교육을 오셔서 받으시라는 거예요. 보세요. 청담도 있죠. 가온칩스, 미코, 큐라클, 가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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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담. 그렇죠? 여긴 가온칩스, 여기도 40%. 왜 이렇게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죠. 계속해서 보여드리죠. 가온, HLB, 유일, 신송, 버킷, 가온, 가온, 대주, 대주, 가온. 왜 이렇게 이러한 종목군들이 이러한 후기가 만들어지는지를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우리가 저점에 공략을 했기 때문에 물론 1%, 2%, 3%, 5%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상승을 저희는 매번 목표로 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려주시는 거예요. 저희는 올려달라는 얘기 안 해요. 그런데 이렇게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았으니까 교육을 받은 후기가 이렇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뭘까요?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이렇게 다 정리해드리잖아요. 다 보여드리잖아요. 다 교육해드리잖아요. 그리고 장중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다 보여드려요. 시황 설명드리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 모든 게 무료라는 겁니다. 돈 받고 오셔서 하시라는 게 아니라 오셔서 그냥 편안하게 아시겠지만 지금은 시장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언급을 드리는 내용들이 조금 줄지만 장중이는 계속해서 많은 내용들이 계속 올라갑니다. 업데이트가 되죠. 그러면서 종목군들, 새롭게 업데이트되는 종목군들도 저희가 올려드릴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되면 이렇게 해가지고 한 주의 관심 종목 이렇게 해서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그 종목군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목군들의 결과물이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자, 한일 사료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저희가 언제 드렸을까요? 화요일 날 드렸습니다. 월요일 날 올라갔고요. 화요일 날 떨어졌어요. 그리고 저희가 공략해드렸어요. 아까도 얘기 드렸죠? 올라갔을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올라갔다가 떨어졌을 때 전체적인 지지가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이번 주에도 24% 상승. 그리고 또 보시는 것처럼 마이더스 AI도 마찬가지. 자, 올라갔으니까가 아니죠. 올라갔다가 눌렸으니까 공략. 그리고 상한가. 자, 그리고 다시 또 떨어졌어요. 공략. 그리고 또 한 번 상승. 그러니까는 40%, 10%. 두 번을 먹는 거예요, 두 번을. 똑같은 종목인데 누구는 이 마이더스로 손실을 보고 있지만 누구는 두 번의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교육방법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보시라는 겁니다. 보시라는 거예요. 버킷도 마찬가지. 상한가.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녹십자 MS. 아까 얘기 드렸죠? 녹십자 MS. 그리고 차백신. 그리고 미코바이오. 같이 보시라고 했죠? 자, 올라갔으니까가 아니라 올라갔다가 눌렸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공략하는 거예요. 이러한 종목군들 찾아보면 많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올라갔다가 눌렸으니까. 눌렸으니까 공략. 그리고 지금 미코도 올라갔다가 눌렸으니까 공략. 그리고 이만큼. 어떠한 종목이 먼저 치고 올라갈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같이 같은 섹터에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수급이 있는 애들을 저희가 뭐 하는 거예요? 계속 같이 공략하는 거예요. 어차피 파생되면서 계속 그 소위 말하는. 그 바운더리 안에 있는 종목군들은 같이 가잖아요. 비료제 올라가면 관련된 종목군들 올라가는 것처럼 마찬가지라고요. 그러한 상황들을 어떻게 우리가 공략하는지를 교육을 받으시라고요. 공부를 통해서. 결국에는 내가 스스로 홀로서기를 해야 되잖아요. 누가 도와준다고 하는데 그 도움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수익을 보신 분이 얼마나 되시냐고요. 주변에서 야 이거 좋으니까 사래. 그래서 실질적으로 샀는데 좋았던 경험이 얼마나 계시냐는 거예요. 거의 안 좋아요. 하지만 저희는 저희가 이렇게 종목을 드리기도 하지만 종목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공부를 하셔서 내 걸로 만들어 가시라는 거예요. 어차피 시장은 내일도 모레도 다음 주 다음 달 내년에도 계속 열릴 거예요. 매번 얘기 드리죠. 내가 주식을 안 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주식 시장은 열려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배우셔야 되겠죠. 공부하셔야 되겠죠. 근데 나는 나이를 많이 먹어서 힘들어서 못할 것 같아요. 나는 봐도 몰라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오셔서 종목군들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조금 더 일치월장할 수 있는 실력을 여기에서 키워 보시라는 거예요. 왜 이러한 종목군들을 선정을 했을까. 그리고 그 종목을 어느 포지션에서 공략을 했을까. 그리고 이렇게 좋은 결과물을 얻어갈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믿음, 자신감. 가지고 오시라는 거예요. 다음 주에 여전히 쉽지 않은 장이라고 얘기 드렸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종목군들 섹터는 어김없이 나옵니다. 그럼 우린 그러한 종목군들 지금 공략하면 돼요. 다음 주에 히든 종목이 뭔지. 오늘 두 번째 히든 종목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제 또 힌트 드릴 겁니다. 어떻게 힌트 드리는지 잘 들어보시고 그리고 진짜 교육 받고 싶으신 분들은 이쪽으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우리 이은주 아나운서 불러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대표님과 저희 교육 종목 누적 수익률 살펴보는 동안에 벌써 노란톡방에 400명 이상의 분들이 함께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만큼 요즘 같은 힘든 장세에 정말 옥석 같은 종목들 찾아내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애쓰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혼자 눌린 종목 들어갔다가 어떻게 보면 더 손해볼 수 있는 구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전달드리는 이런 야간 교육 그리고 또 오늘 진행되는 대면 강의 혹은 아래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톡방에서 여러분들께 상담드리고 있으니까요. 혼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모든 매매 전략들 함께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한 종목이라도 더 힌트를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빠르게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 또 골라오신 두 번째 종목 바로 제가 힌트를 드리도록 할 텐데요. 우선 사료주 관련해서 최근에 강제를 보였던 테마주기도 하죠. 다섯 글자고요. 보통 자녀들이랑 저희가 백화점이나 마트 같은 데 가면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딱 봤을 때 부모님을 보면서 보통 나 이거 해줘 라고 이야기를 하죠. 보통 뭐라고 얘기하죠 대표님? 제가 아직까지 아이들이 없어서 거기까지는 제가 차마 모르겠네요. 네 보통 조카는 있으시잖아요. 조카는 있는데 저희 조카도 지금 너무 많이 나이를 먹었어요. 나이를 이미 많이. 저 같은 경우는 갖고 싶은 게 있으면 보통 부모님한테 나 이거 사조 사조 이렇게 하거든요. 이 사조 첫 두 글자에 들어간 종목이고요. 테마주로는 사료 그리고 곡물 사료라고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앞에 사조로 시작되는 다섯 글자의 종목인데 이 종목 지금도 좀 눌림목 구간에 와 있는 것 같거든요. 추가 상승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가 매번 얘기를 드리죠. 수급이 있고 섹터가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올라갔기 때문에 공략을 하시라는 얘기 절대 안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차트 통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종목도 최근에 천 원대에서 얼마까지? 2,700원대까지 갔습니다. 몇 퍼센트 올라갔는지 예상되시죠? 못해도 100% 그 이상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 정도의 상승을 지금 현재 눌릴 수는 없어요. 늦었으니까. 하지만 계속해서 눌리고 반등, 눌리고 반등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는 포지션이 지금 딱 포착이 돼요. 아까도 얘기를 드렸었고 좀 전에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일 사료를 어떻게 공략했는지 눌렸을 때 공략을 한다는 얘기를 드렸었죠. GX를 어떻게 공략했는지 얘기를 드렸었죠. 그러면 저희가 딱 이야기를 드리는 그 교육 내용의 준하는 소위 말하는 차트상의 움직임들이 딱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좀 전에도 힌트를 드렸던 것처럼 소위 말해서 사료 쪽, 비료 쪽, 이쪽과 관련된 수급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됐을 때 상승할 수 있는 추가 상승의 여지가 있는 그러한 종목을 두 번째 힌트 종목으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1,800원 이하에 있고요. 최근에 2,700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올라간다. 몇 퍼센트인지 또 계산이 되시겠죠. 물론 단기적으로 하루아침에 이만큼 올라가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공을 들이고 우리가 노력을 했던 그 결과는 추가 상승에 대한 희망과 기대감으로 적어도 10%, 20%가 아니라 그 이상 50%, 100%까지도 우리가 공략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한 종목군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공략을 하시라고 소위 말하는 과대 낙폭주들을 보시라고 얘기하는 거고 하락주들을 종목을 보시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사실. 물론 이거 아니어도 올라가는 종목군들 많기 때문에 아, 난 저런 거 필요 없어. 난 그냥 좋은 종목군들만 볼래.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종목군들은 굳이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얘기 안 드려도 이미 아실 거예요. 다음 주 월요일에도 마이 그대로입니다. 장 시작하고 나서 시총 상위 종목군들 중에서 상승 순위별로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한가 종목, 상승 종목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굳이 제가 그러한 종목군들은 이렇게 노하우를 알려드리지 않아도 다 하실 수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군들은 얘기 안 드려요. 물론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방법도 있지만 이러한 방법도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조금 더 한 발자국 뒤에서 지금처럼 힘든 시장을 버티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보여드렸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수급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소위 말하는 사료 쪽, 비율 쪽 관련된 이슈고 그리고 아까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다섯 글자입니다. 다섯 글자. 다섯 글자 중에 아까 두 글자는 힌트가 나왔죠. 저거 사달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달라고 하는 힌트의 흐름을 앞에 두 글자에다가 한번 응용을 해보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궁금하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 앞에가 나오면 바로 뒤에까지 이어지는 흐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잘 찾아보시면 이런 종목분들 지금 많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투자자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중요한 건 뭐라고 했죠? 종목명은 여기서 공개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만? 이 노란톡방에서만 공개해 드릴 거고요. 아까 얘기 드렸죠? 저희는 지금 안타깝게 첫 번째, 두 번째 히든 종목에 대해서만 방송을 통해서 공개해 드렸지만은 방송 끝나고 난 시점에서 세 번째 히든 종목까지 같이 공개를 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 세 개 종목에서 끝내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그렇게 정 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더 많은 종목분들을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공략해 드릴 거고 그리고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한 주 동안의 흐름들을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를 가지고 또 다음 주에 우리 시청자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정말 별 얘기 안 했는데 벌써 한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오늘도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입장하셔야 되는지 우리 이은주 아나운서 불러보도록 할게요. 네, 저희 오늘 대표님 통해서 두 종목 받아 봤습니다. 실시간으로 많은 분들 이 노란방에 입장해 주셔서 함께해 주고 계신데요. 종목명 모두 공개가 됐고요. 아직 함께해 주시지 못한 분들은 이 아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만 해당 QR코드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 해당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꼭 좋은 기회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나고 있는 대면 강연회 함께하실 수 있는 분들은 꼭 함께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좋은 전략과 종목들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